어딜 땐 너야? 네 아줌마 네 먹었어요 아줌마는요?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먹고 다녀요 기다려 아 네 태성이 벗고 드릴까요? 아 네 네 운전 조심히 들어가세요 주말에 갈게요 네 야! 기다려야 했지? 진짜 그리고 너도 아줌마한테 전화 좀 드려 니가 하잖아 내가 하는 거랑 너가 하는 거랑 다르지? 응 나는 착한 태성이가 좋아 또 착한 태성이야?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